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주둥이로 주먹을 부르는 아줌마 한 명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주먹이 아니라 칼을 부르는 얘는 진짜 갈 것 같은데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야 이 새끼는 진짜 골로 가겠네 고타 유발 남친 덜덜덜덜 원지 식당에서 레시피 물어보는 거 신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이 대판 약기집을 해요 일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보니까 평소 요리 자체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요리 관련 자격증도 여러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남친 가게는 잠깐잠깐만 들러가지고 오픈이랑 마감만 하고 요리는 다른 셰프들과 주방이모님이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일들은 직원들이 다 하고 사장인 남친은 거의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 사장인데 관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랬는데 같이 다니다 보면 피곤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실제로 큰 싸움이 된 적도 여러 번 있고 말이죠 여하튼 이와 본문은 음심째 쓸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친이 다른 식당에서 하는 행동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지같은 진상으로 보이는데요 남친은 이걸 주고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자기는 그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인간이며 학구적이라고 합니다 야 저희 남친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인데 보시고 판단 부탁드려요 첫번째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되게 좋다 그럼 반드시 그 레시피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음식을 다 먹고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거기 직원이나 사장을 붙들고 야 이거 되게 맛있던데 저거 참 맛있던데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레시피 좀 물어봐요 이러면서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캐물어요 두번째 음식이 맛있다며 가게 주방에 고기를 들이밀고 주방장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요 세번째 하도 모르니까 레시피를 대강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런 비율이랑 계량은 왜 안 알려줘요 이러면서 계속 캐물어가지고 결국에 주방장님이나 사장님이 화를 내게 만들어요 특히 아우 죄송합니다 그건 곤란해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던가 등등등 이러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표정 바로 썩어버리고 단단히 삐져서 내가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 이렇게 대어놓고 빈정거려요 이러다가 조만간 한대 쳐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이 아까와는 반대로 맛이 없다 싶으면 거기 직원이나 사장에게 불만을 엄청나게 과하게 표출을 해요 아이씨 음식 그지같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면이 너무 많이 익었다며 막 투덜거리다가 주방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런 종류의 파스타는 알텐, 알덴테? 그런 걸 써야 식감이 좋아 이러면서 주방장을 지가 사장도 아닌데 자기 앞에 세워놓고 일정 연설을 한다니까요 두번째 고깃집에서 후식용 잔치국수에 면을 너무 많이 넣었다며 또 주방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거는 메인 메뉴가 아니고 후식인데 면을 이렇게 많이 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결국 고기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면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 음식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억지로 과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식당에서 음식을 과식하면 식당 음식이 질려가지고 손님들이 또 오겠냐고요 이러면서 지가 훈계를 해요 미친가? 세번째 삼겹살에서 누린내가 올라온다며 직원을 호출해서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소리를 해요 세번째 이 나라 어디를 가도 무조건 백종원에 빙의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야 여기 상권 완전 거지 같은데? 이러면서 이 가게는 말이지 너무 늦게 들어왔어 금방 접겠네 망하겠네 등등등 평가지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가끔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두번째 아니 이건 정말 미친 것 같은 게 남의 가게 월세랑 권리금 같은 걸 도대체 왜 자꾸 캐물어 보는 걸까요? 보는 내가 더 미만하다니까 세번째 이런 음식에는 이런 저런 사이드가 나와야 하는 건데 이러면서 자꾸 권해요 그렇게 해보라고 심지어 자기 레시피도 써주고 오는데 당연히 별로 반영은 안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네번째 심지어 배달음식 별점 줄 때도 가게 지적사항이 줄줄이 장문으로 써놔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장님은 아예 대꾸도 안합니다 네번째 남의 가게 인테리어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 첫번째 테이블 배치가 잘못됐다고 배치도로 지각거려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들이밀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해요 두번째 파티션 어디 어디 설치해야 한다며 사장님을 붙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국 나중에 둘이 친해져가지고 밤새 술 퍼마시고 수다를 딴 적도 있다니까요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세번째 단골 가게에 그걸 걸어두면 예쁠 것 같다며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 적도 있어요 참고로 남친이 믿어 나왔거든요 뭐 다음에 가보니까 그 가게 벽에다 걸어놓긴 했더라고 뭐 대충 이런데요 남친의 이런 행동들 제가 봤을 때 너무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아니랍니다 자기가 그 가게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인 걸 죽어도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남친이요 그냥 자기 말이 무조건 진리래요 실제로 예전에 한 번은 그 식당 사장님이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저희 남친은 왜 아니 나는 당신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왜 시비야 이래가지고 쳐 맞을 뻔한 적도 있거든요 정말 큰 모험사항으로 번질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말렸으면 큰일 났겠죠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이렇게 집단지성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남친의 이런 그지같은 행동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댓글 솔직하고 가감없이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남친이랑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와 미친 완전 개 쪽팔려서 죽어도 같이 못다니겠다 너무 시려 2번 이런 미친 저게 학구적인 거라고 예연병 쓰리 남친 하버드 출신이었으면 아주 그냥 온 우주를 다 찍고 다녔겠네요 정말 개천박하고 생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나는 이게 남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라 해도 바로 손절하겠구만 이걸 고민하고 자빠졌네 헐 천박하다는 표현 완전 동감해요 너무 천박하고 저질이야 상식 이하의 수준이죠 너무너무너무 쪽팔려서 이게 남친이 뭐냐 저런 사람이 내 지인이라는 것조차도 구역질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참는데 그래? 3번 반대로 누가 지 가게 쳐들어와가지고 사이드 그지 같네 이걸로 내라 저걸로 내라 양념 맛 그지 같네 엇뜨고 저톡고 가게 배치를 바꿔라 마라 등등등 지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연병 뜯어대면 어떻게 나오려나 진짜 궁금하네 끌 끌 끌 끌 주소가 뭐여?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게 그렇게 하잖아요 씨 맛도 모르는 놈이 감히 장사를 방해하네? 이러면서 더 지랄하겠지 뭐 뻔하잖아 저런 인간들 4번 미대에 나오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는 팽팽 놀 정도다 뭐 좀 사는 집안인 것 같네요 어릴 때 우쭈쭈쭈쭈 받고 자라가지고 자기애는 되게 높은데 식당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지적책을 오지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가 조금이라도 아는 거다 싶으면 그게 누구든 말을 좀 섞고 싶고 또 참견도 하고 싶고 또 여친이 스니 앞에서 잘난 척도 오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말이죠 명심하세요 저런 놈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애들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바로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서로의 성장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평범한 남자를 만나라 이거예요 댓글 와 이거 진짜지 야 남편이 아니고 남친인 거에 감사해라 5번 그래야 스니 스니 뜻대로 가감없이 댓글 하나 달아드립니다 야 이 미친냐 저런 걸 왜 아직도 만나고 있냐 나는 네가 더 이상해 6번 저런 눈치 없는 등신이랑 계속 같이 다닐 거라고요? 내 장담하는데 저 자식 언젠가는 반드시 칼 쳐맞을 거예요 7번 아니 남들이 피 땀 흘려 연구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남의 집 직원 사장은 왜 불러? 지가 뭔데? 온 우주를 관장하는 사장이야 뭐야 완전 개그지같은 유아덕촌 뭐 그런 건가? 인간이 연치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나는 무조건 옳고 너들은 그르다 딱 이런 마인드인데 스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친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이별이나 준비하세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너한테 닥칠 일이라는 거 정말 모르겠냐고 8번 완전 그지같은 오만과 자만심이 면산 가죽을 뚫고 나오네 야 정말 진상 중에 최악의 진상이다 백종원씨처럼 찐 전문가도 아니고 완전 애매한 선무당같은 그 잡발래 있죠? 날파래같은 놈들 그런 것들이 꼭 저렇게 아는 척 오지게 하면서 개 진상을 떨어대더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너무 꼴불견이고 예의 팔아먹은 등신이랑 사귀는 너도 참 거지같아 9번 아휴 진짜 어이가 없다 저런 지능 가진 또라이랑 어떻게 사귀는 거냐 저런 놈 내 식당에 안 와주면 정말 정말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절이라도 하겠다 이걸 고치겠다고 말하는 스니 지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0번 천하의 백종원도 촬영할 때만 그렇게 해야지 평소엔 안 그래요 왜?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 아휴 지가 뭐라고 정말 가짢네 끌 끌 끌 끌 끌 끌 11번 절대적으로 나만 옳고 너희들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놈들 나이 처먹고 늙으면 진짜 볼만하죠 끌 끌 끌 끌 끌 12번 저 멀리 지방 시골에서 식당하고 있는 우리 시모가 딱 저래요 같이 식당 가잖아요 너무 쪽팔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쳐버리겠어 어딜 가도 무조건 자기가 최고고 잘난 줄 아는 그런 할매인데요 TV에 나온 어느 유명 셰프 가게에 갔을 때도 아이고 맛이 참 그지가 않네 이렇게 평가질 하다가 그 가게 직원한테 그 유명 셰프 누구야 그 사람 좀 불러와봐요 이런 소리 했다가 바로 씹혔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 적었네 이래놓고 정작 시모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완전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남자한테 돈이 오지게 많은 거 보네 끌 끌 끌 끌 끌 그래요 아직도 남친이라는 거 보면 쓰니 수준도 뭐 딱 보이죠 자기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돕는 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해주는 게 돕는 겁니다 아 이게 인정을 받고 싶은가 봐요 유튜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만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막 좀 도와주고 하는 분들 그렇게 해보던가 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